안녕하세요. 이무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별미? 설렘, 기대? 이런 것들보다 훨씬 앞섰던 게 일단 당황이었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상황이 한번 닥쳐봐야 그제서야 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꽤 최근에 오디션에 출연해서 어떤 무대들을, 모습들을 보여드렸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제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엔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. 그때 뭐 지구가 멸망하니 뭐니 했다며요. 저 태어날 때라서 잘 모르는데 어딜 가나 젊다는 소리를 듣고 있긴 합니다. 사실 특별한 건 잘 모르겠어요. 00년생. 싱포골드라는 제목의 뜻 그대로 많은 참가자분들께서 금을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고 계십니다. 그 모습 하나만으로 싱포골드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게 된달까. 저희 싱포골드 아주 황금 시간대죠. 9월 25일 오후 6시 반. 그때 첫 방송 되니까 많은 관심 그리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